자, 문어! 아니, 문어 어쩔거야? 문어의 물침이 있다! 자, 문어! 뚜껑 닫고 집 집은! 오픈! 오~~ 매콤한 향기 완성! 매콤한 향기 완성!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문어 해물찜 준비를 했습니다. 양쪽에 예쁜 꽃게들이 있고요. 앞에 해산물이 있고, 옆에는 불닭마요, 참치주먹밥 준비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이 곁들여 먹을 사이드 음식으로는요. 어니언소스, 바질페스토, 간장, 그리고 구운 김 준비했고요. 마요네즈도 새로 하나 사가지고 놔봤어요. 자, 그럼 음료부터 뺄까요? 단산수 중간중간 매콤할까봐 이렇게 계란국도 준비를 했어요. 장갑 장착!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먼저 문어부터! 자, 문어! 문어가 오늘 진짜 이쁘게 잘 익혀졌어. 보들보들하게 문어를 하나 잡고 뜯어볼게요. 너무 부드러워. 콩나물 콩나물 알있는 부분부터 와우 너무 맛있어 일단 알을 부셔주고요 살짝 넣어서 세상에 세상에 먹기 편하게 잘라놓고 여기에다가 문어를 송송송 얼마나 고소할까 이렇게 참기름을 살짝 조심스럽게 콩나물로 싸가지고 어떡해 어떡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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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이 귀하지 보양식이지 보양식 어니언소스 풍덩찍어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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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살살살살 마요네즈를 살짝 짜줘요 고소 싸서 어떡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너무 맛있다 짜서 먹어볼게 완전 잘 어울린다 완전 잘 어울린다 먼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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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면 해볼게 에어 갈릭 핫 보양식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물 아니 오늘 어쩔거야 주먹밥에 바질페스토를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바질페스토를 살짝 올려요 전복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먹어주면 돼요 미쳐따리 미쳐따리 소스 자체가 맛있으니까 사실은 안찍어먹어도 되는데 좀 다양한 맛을 위해서 또 준비를 했으니까 간장소스 살짝 콩 찍어서 맛있다 맛있다 단맛있어 콩나물 살짝 매콤하니 안느끼하고 너무 좋아 연유 그냥 나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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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알 보이세요? 음 전체적으로 먹고있어 이건 먹방이 아니라 전쟁이야 와 너무 맛있어 일단 문어 오늘 문어가 완전 쫄깃쫄깃해 요거랑 주먹밥이랑 야무지게 먹어야지 야무지 콩나물 콩나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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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네즈 이쁘다 어머 오늘 이렇게 문어 해물찜에다가 주먹밥 같이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바질페스트하고 마요네즈도 같이 드셔보세요 맛이 완전 미쳤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얼마일지부터 오 침나와